과장님 아침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장그레입니다 과장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너냐고 축하해 장그레씨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 보겠습니다 연사팀은 나쁜 음식들 야 안영희는 어디로 간 거야 안영희씨가 안영희씨는 자원팀으로 갔습니다 한성열씨는 섬유팀 장백희씨는 철강팀으로 갔습니다 김석호씨는 본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답니다 야 근데 너는 왜 우리 팀이야 과장님이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? 내가? 내가 언제? 네가 불렀니? 아니요 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? 야 야 야 인마 내가 부른 게 아니라니까 너 이 자식 너 쪼개 야 야 내가 안 불렀어 인마 야 야 이야기 누가 봐봐 인마 내가 부른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도 부른 게 아니에요 야 고 과장 고 과장 야 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업 상태에는 아주 즐거워 보이네 아 오상식이가 안 하던 짓 한 보람이 있네 팀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 보니까 나도 두 사람 얼굴에 웃음 찾아준 보람도 있고 수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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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미이찬 장그레입니다 그니까 보졸검정고지가 끝이던데 직장생활 경우 영어, 제2외국어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겠나? 26개 먹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게요 26살이 될 동안 뭘 했을까요 난 오상식이가 안 하던 짓 한 보람이 있네 팀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 보니까 나도 두 사람 얼굴에 웃음 찾아준 보람도 있고 멋질bekommt 뭐야? 과장님 본 Sacaurais 낯붙는 땅득이야! 아닙니다 뭐 난 솔직히 너 돌아온 거 반갑지 않아 너도 알다시피 우린 일당백이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안영이가 왔어야 되는데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저긴 버티는 게 이기는데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완생이야? 난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난 잘 모르고altung 그는 그 한 가지 이기고 난 잘 모르는 걸 내리실거야 왜 이렇게 처음부터 날아오고